저는 죄인입니다. 내가 무서운가? 나 같은 괴물 따위 되고 싶지 않아? 너는 그냥 내가 허수아비로 앉힌 어릴 건데. 당연한 해! 해통장으로! 이거 어떡해? 운도 좋아. 수연이 마지막 유품이다.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지. 내가 똑똑히 봤어. 요셉을 만난 거야? 이게 도련님이 필사적으로 숨기려던 거야. 넌 후회하게 될 거야. 평생은. 이제 좀 외로워 보이네.